자아악! 자아악! 으아악! 헉, 성가신 원숭이녀석! 없애주겠다! 베리차, 번개, 전! 그만 둬! 자아, 바나나다! 마음껏 먹자! 자아! 자아! 그럼 나도! 앗! 앗! 자아! 음! 왜 그래? 막내야!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나 두목이 생각나서 두목 생각? 두목! 만약에 한자 마법을 배우러 황화산을 떠나버리는 건 아닐까 하고 왜 그런 생각을 두목은 원래 강한 녀석이랑 싸우고 싶어 했었고 아까도 강한 녀석이 온다는 말을 듣더니 엄청 흥분했잖아 두목은 강해지고 싶은 거라고 두목! 그, 그렇긴 하지만 에이, 막내야! 분명 두목은 이런 작은 섬에서 평생을 보낼 만한 그릇이 아냐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그,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에이, 걱정하지 마 내가 두목에 못 가지 너희를 지킬 테니까 말야 헤어질 날이 오면 다같이 웃으면서 보내드리자고 두두목은 바나나를 정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응 내가 참고하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니까 응 너희들의 두목이 누구냐 웬 놈이냐 나는 혼세마왕이다 이놈이 그 혼세마왕? 뭐하니 아무래도 보리도사에게 내 얘기를 들은 모양이고 그렇다면 얘기가 빠르겠어 보리도사는 마법 천자문 조각을 손에 넣었나? 그런거 모른다 어서 썩거져라 이거 이거 말로는 못알아듣는군고래 말세 장군 네 내가 하는 말을 똑바로 알아듣게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확보해라 원세이들 무슨짓이야 흠, 분명히 이 근처에 마법 천자문 조각이 있을 것이다. 강한 요기가 느껴진다. 마떼야, 괜찮아? 빨리 가서 우목과 부리도사님을 모셔와. 네. 도용없다. 아마 그쪽도 이쪽을 신경 쓸 여유는 없을 것이야. 뭐, 뭐라고? 흠흠, 여기도 없군. 남은 건 저긴가? 흠흠, 여긴 두목방이야. 맘대로 들어가면 안 돼. 흠, 비켜라 꼬마. 싫어. 저 꼬마놈이 감히 혼새망님한테 죽고 싶으랴. 꼬마쌤. 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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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자아악! 으헛! 오, 어, 어, 어. 어어... 흠. 아니, 이녀석이. 난 모두를 지키겠다고 두목과 약속했어. 이상해, 친구들에게 손가락 하나 건들지 못한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가져라! 으어어어어어어. 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조금만 버텨줘 모두들 본데로 갈테니깐 얘들아! 괜찮아? 두목 두두목이 두두목! 두목 두두목을 내려놓아! 소원이라면 두두목! 정신차려! 두두목 유석들! 잘독 두두목을 제법이군! 하지만 거기까지다! 내 울트라망치가! 어? 어이! 내 울트라망치가! 흰 대놈이 혼세마언이겠다! 흰 대놈이 혼세마언이겠다! 흰 대놈은 대체... 그렇다면!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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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가신 원숭이녀석! 없애주겠다!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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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뱉! idosll! 흰! 흰! 포둬 linked up but... 혼돈 장군 녀석 보리도사를 잡아두는 것에 실패한 건가 작전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겠군 말세 장군 일단 물러난다 예? 아 예 거기서라 부두모 부두모 정신차려 부두모 손울공 두모 부디 성을 떠나서 덮은 세상을 경험하고 오라고 그리고 많이 강한 녀석들과 싸워서 언젠가 언젠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안 돼 부두모 정신차려 부두모 부두모 부두모